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과정 소개하고 그 다음에 셀프 리더십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단연코 셀프 리더십에 자질이 있는 사람이 이 시대가 원하는 바로 리더의 역량 모델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적어도 자신을 지켜줄 강력한 무기 하나를 가진 셈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특히 리더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나 또 앞으로 리더가 되실 잠재 리더 분들께 이 과정을 꼭 들으실 것을 저는 권위 드리고 싶습니다. 셀프 리더십이란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켜서 자신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셀프 리더십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경영학에서 리더십 유형을 보면 학문적으로 정립된 리더십만 해도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사람들의 개성이나 또 특성만큼 다양한 게 리더십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런 것은 아니고 조직의 어떤 형태나 경영 환경 또 그리고 리더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히 조화를 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리더십이라도 셀프 리더십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 점은 정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셀프 리더십이 여타의 리더십 유형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셀프 리더십을 제한 리더십들은 남들에게 비춰지는 리더의 행동이나 가치관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셀프 리더십은 남을 상대로 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한테 행해지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결론을 질 수 있겠습니다. 교육심리학자 반두라에 따르면 셀프 리더십의 이론의 역사로 보면 1969년도부터 이 셀프 리더십 개념이 학문에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셀프 리더십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1980년 중반대 관련 논문이 굉장히 학계에 많이 나왔고 또 기업에서는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당시가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기억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 당시가 삼정호황을 누릴 때였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래서 그때 굉장히 경제가 잘 돌아갈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기업들이 사람의 즉 종업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시기가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종업원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역시 지금 앞으로 얘기드릴 셀프 리더십의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학계에서도 그만큼 또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연구가 잘 이루어진 시기가 되었습니다. 셀프 리더십의 역량 요소로 본다면 자기관찰, 자아존중, 그 다음에 자기 목표 설정, 그 다음에 단서에 의한 관리, 또 자기 반성, 리허설, 자기 보상, 자기 비판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요소들만 들어봐도 단어 자체만 들어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요소가 필요한지 또 그렇게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게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강의 시간부터는 이거 요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부분을 나는 좀 부족하다, 이 부분을 좀 높여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본 강좌를 듣고 나시면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이해를 더욱더 높여가실 수도 있지만 특히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됩니다. 아무튼 끝까지 본 과정을 수강하셔서 각자 자신을 되찾고 그 다음에 자기를 강화시키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셀프 리더십이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를 좀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삶의 형태를 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각자 스스로가 환경을 개척하고 자기 삶을 개척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또 생활 패턴 면을 보면 과거에는 관행을 중시했습니다. 과거 선배들의 얘기라든가 과거에 했던 문서들 이런 것들을 중시하면서 해왔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변화 속도가 너무 빨리다 보니까 어제의 것이 오늘 또 틀리고 그렇습니다. 절대 과거에 관행을 중시해서는 될 수가 없는 정도로 변화가 심하죠. 역시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배우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또 배운 학습을 가지고 업무에 접목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기업 경영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빠른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과거에 했던 의사결정 체계처럼 그렇게 길게 늘어질 수 있는 체계는 대응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과거에는 수직적인 조직 구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런 구조 가지고는 안 되죠. 역시 현재는 그래서 단순 구조, 즉 수평적 조직 구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직제 구조도 과거에는 대리, 과장, 부장, 처장 등 상명하달식으로 다단계 구조를 가졌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명령과 복종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더딘 문제점을 갖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현재 직제 구조를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변했습니다.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제 팀제를 다 도입했죠. 역시 오직 팀장과 팀원만 존재할 뿐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건 공무원 조직이나 사기업이나 마찬가지로 됐습니다. 과거 조직 구조는 사람을 중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개인의 특성이나 개성이 존중되기보다는 집단의 의사가 존중됐죠. 즉 그 집단의 상관의 의사가 전체 집단의 의견을 대변한다. 이런 구조가 되지 않았나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창의적이나 창의성이나 혁신적인 사고를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과거 구조가.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문제가 뭐냐. 수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마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런 패배의식이 많이 들게 했던 구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현실은 엄청난 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를 또 요구받고 있고요. 크라우드, 인공지능, 모바일, 드론, 로봇, IoT, 생명공학, 자율주행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4차 산행혁명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즉 4차 산행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의 특징을 보면 속도, 개인화, 초연결 등의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드린 셀프 리더십은 여기에서 개인화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중앙집권식의 관리형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는 아닙니다. 각각 개인이 스스로 리더가 돼서 스스로 목표를 부여하고 스스로 자기가 동기를 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설정된 목표를 달성해가는 그런 셀프 리더십이 더욱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호칭도 과거에는 관리자나 책임자 이렇게 쓰였지만 지금 현재는 통칭해서 리더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관리자들이 구성원들의 일거수일투적을 통제하고 평가하고 규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리더는 구성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구성원들을 코칭하고 성과에 대해서 피드백해 주고 같이 행동하고 협력해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거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21세기 리더는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시대이죠. 리더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규제하고 통제해서 먼저 모범적인 역량 모델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 본인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의 셀프 리더십을 향상시키는데 리더는 또 적극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근무 환경을 마련해 주고 또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코칭을 해줘야 되는 게 리더의 덕목이 되겠습니다. 리더를 포함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셀프 리더가 될 때 그 조직은 외부로부터 통제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조직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므로 따라서 1과 3의 조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그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행복이 추구되고요. 바로 행복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게 된 요인이 됩니다. 셀프 리더란 다른 사람이나 외부 통제에 의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규제와 통제에 의해서 자기 목표를 달성해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셀프 리더는 자율 규제가 특징인 수평적 조직 구조에서 가장 알맞는 인재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셀프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과정을 들으실 정도 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셀프 리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듣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